안녕하십니까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사진 카메라들이 상당히 좀 좋은 기종들이 구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최후기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캐논에서는 EOS 1VHS고 그 다음에 그 니콘에서는 F6. 펜탁스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Z1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Z1P요. 그거 후속 기종이 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펜탁스는 좀 의외로 좀 가격이 좀 상당히 저렴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0mm 2.8 소개해 드릴 때 잠깐 제가 EOS 1V를 보여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대형 렌즈들이 올라가면 바디가 허구에 딱 뜨잖아요. 이렇게 딱 떴으도 불구하고 초점이 잘 안 나가요. 그렇게 이제 물건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이제 마지막 버전들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요. 상당히 그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곧 이어서 얼마 안 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넘어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건의 숫자도 얼마 없고 그러면서 좋은 물건 찾기는 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요새 뭐 EOS 1V 같은 경우도 뭐 상태가 굉장히 좋으면 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저게 한참 쌀 땐 한 4, 50만 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니콘의 F6만 해도 그 1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많이 촬영하신 분들은 그 약간 예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진 촬영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립감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도대체 이 그립감이 뭐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그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그립감이라는 것은 사진을 오래 촬영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카메라가 뭐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카메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립감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고가 기종들을 이렇게 살려고 하다보면 골병됩니다. 왜냐 무게도 상당해요. 이게 파워부스터들이 있는데요. 이 파워부스터를 제가 한번 잠깐 빼봐 드릴게요. 이 파워부스터가 고가 기종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 무게가 두 개가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무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들고 다니다 보면 자기 생각보다 월등히 무겁거든요. 줌 렌즈 뭐 70-200이나 24-70이나 막 이런 것들 요새 나오는 거 보면 예전에 나오던 것들보다 그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커졌어요. 덩치도. 덩치도 커지면서 무게도 무거워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카메라 바디하고 렌즈하고 이렇게 다 합치면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를 감당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재매각에 나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재매각에 나서게 되면 이 가격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전에 50mm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 카메라 유기공이죠. 이런 카메라들이 대안이 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카메라라는 것이 생긴 새도 볼품 없고 그리고 나서 모델도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저거 제대로 찍히겠어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카메라입니다. 만약에 이 카메라하고 이 카메라하고 초점 맞는 위치가 다른다든지 아니면 찍히질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 카메라가 세상에 나와서 견딜 수가 없겠죠. 바로 폐기처분 대상이 되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카메라라는 이 메커니즘은 촬영하는 데 있어서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나서 신뢰감을 주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기본적으로 촬영에 대한 것은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나 렌즈를 소개를 할 때는 꼭 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클로즈업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물방울이 큼지막하게 하나 올라 앉아 있죠. 그리고 나머지 바로 앞뒤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은 아웃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이후에서 유기공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아래 보면 노출 데이터 나가고 있죠. 저는 이 노출 데이터 정확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 데이터는 거의 믿으셔도 돼요. 이렇듯이 이 카메라가 플래그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촬영하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근접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사체도 비교적 뚜렷하게 잘 맺혔잖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번에 보이는 이파리는 앞에 보신 풀잎보다는 좀 크죠. 나뭇잎은 아니고요. 잎이 넓적한 풀 종류의 이파리입니다. 이 사진도 역시 유기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나중에 광고로 한 몇 번 나가서 크게 쓰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 연락처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가져다가 광고로 크게 한 번 쓴 적이 있고요. 하나는 병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강남 쪽에 좀 큰 병원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 사진이 저한테 약 한 100에서 한 130만 원의 수익을 안겨준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도 저 카메라가 한 20만 원밖에 안 갔거든요. 그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 몇 배를 벌어들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도 역시 같은 날 주변에서 촬영했고요. 다음 마지막 사진 이제 한 번 더 볼까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 장면과 달리 약간 노란빛이 돌죠. 이 광선의 상태나 아니면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사진 색깔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들 요새 그 디지털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컬러 위주로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한두 장의 사진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은 같은 유의 사진을 아이콘 형태로 해가지고서 컴퓨터 화면에 쫙 띄워놓고 보면요. 입체감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 사진이 그 사진 갖고 다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찍혀있는 색상 있죠. 그 색상에 충실하게 그 컬러를 맞추는 편입니다. 그렇게 맞추면은 각자 찍혀있는 상태들이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사진이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다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 만약에 촬영하고 그러실 때는 여름에 싱그러운 느낌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시원하게 좀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싸이안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싸이안이 심하게 높아지면 있잖아요. 눈이 아픕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원본 수정용 파일이 따로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원본을 그렇게 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원상복구가 안 되거든요. 이런 사진들을 촬영을 하실 때는 컬러에 좀 충실하게 해서 맞춰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카메라요. 이거 굉장히 싸요. 이게 한 1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들 아까 보통은 100만 원씩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플래그식 카메라를 자기가 꼭 갖고 싶어도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가격이 비싸도 사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경제적으로 낭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딱 조사를 하셔가지고 적정 가격이 얼마인 것 같다 그랬었을 때 그 적정 가격을 본인이 딱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이런 거 불과 몇만 원 안 하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싼 가격에 샀어요. 워낙에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몇 년 동안 묵혀 있어가지고서 그분이 거의 뭐 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으로는 사기가 힘이 드니까 자기가 원하는 카메라가 나왔었을 때 그때 구입을 해서 이 카메라를 매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진을 찍다 보면은요. 바디가 두 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느냐 하면 렌즈를 매번 갈아 끼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하나는 망원 줌 렌즈 하나는 표준 줌이나 광각 줌 렌즈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사체가 딱 따뜻했었을 때 그냥 그 렌즈 갈아 끼울 필요 없이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용도로만 써도 그 값어치는 할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성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외에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경차로 가나 중형차로 가나 대형차로 가나 가는 건 다 간다. 그러나 갈 때의 그 과정이 편하고 안락하게 가느냐 아니면 약간 좀 불편하고 좀 시간이 더 걸려서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 카메라가 AF 속도가 그렇게 늦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카메라에 비해서는 약간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헤매느냐면요. 뚜렷하지 않은 물체. 저런 플래그식 카메라로 보면 비교적 잘 잡아내요. 그런데 얘는 좀 헤맵니다. 그런 거 말고는 그렇게까지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덩치도 작고 배터리가 또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 이런 게 들어가요. 이 모델명이 2CR5거든요. 이 리튬 배터리인데 이 리튬 배터리가 그 추위에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추위에도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요. 소리가 이런 카메라처럼 경쾌하게 나지는 않아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상당히 날카롭게 들리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셔터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씁니다만 지금 배터리 빼서 제가 정확하게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거보다는 약간 둔탁하게 나요. 그런 것들은 약간 단점이 될 수가 있지만 촬영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고가 기종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고생하시지 말고요. 이런 거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서 쓰다가 기회가 딱 왔었을 때 그때 딱 구입을 하면 아마 괜찮은 물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